아, 이제 와요? 왜 이리 늦었어요? 아... 기다렸어요, 나? 당연하죠. 데리러 간다니까 못 오게 하더니 전화도 안 받고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? 좋다. 이렇게 누군가 날 걱정해주고 기다려주니까 내내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일 있어요? 진나영 씨가 정말 한본부장 아이를 임신한 게 맞아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, 실은 나도 오늘 한본부장 만났어요. 병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더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서 벌써 병원에 그 소문이 퍼졌어요? 아휴... 진나영 씨는 왜 만난 거예요? 만나자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? 네. 내가 동영상 진실 터트리는 게 두려워서 그거 막으려고 임신으로 결혼 얘기 진척 중인데 그 문제 터지면 다 어그러질 테니까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선생님한테 또 희생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? 살려달래요. 자기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아휴...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? 그냥 이미 내 손 떠났다고 네 아이는 네가 지키라고 했어요. 잘했어요.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아요. 본인과 본인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거짓으로 살게 해서는 안 돼요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? 네... 감사합니다.